신드라고사! 여기까지 오다니 너무나 어리석구나 하나 더 있는지 모르는거지 요건 몰랐지? 요건 몰랐고 이걸로 맞고, 다음 턴에 난 매운 바쁜몸이야 요거 근데 아 이거까지 얼리게? 와아 머리 좋다 그치? 바로 얼고 아예 안내는게 맞는거 같아 하아 겉에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저사람도 지금 머릿속에 혼란이 왔네 비밀을 낚으신다 오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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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! 저리 비켜라! 이 행운의 마법이 널 배신하리니! 아, 넥쌩해!